배우 탕웨이가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TV 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방기행, 이하 백방기행, 111회가 방영됐습니다. 식객 허영만과 배우 길혜연이 동해로 막기행을 떠났는데요. 이날 한 곰치콕 집을 찾았습니다. 이때 가게 벽에 걸린 한 액자를 발견했죠. 사인의 주인공은 탕웨이였습니다. 길혜연은 사장님께 저기 탕웨이 아니냐, 여기 왔다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3번이나 왔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탕웨이가 서울 올라갈 때는 070인분, 9일 6인분씩 포장해간다고 전했습니다. 여는 호라 살과로 사진 출처 등호 TV 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방기행 캡처 닿는 호라 살과로 라는 애호를 가르침습니다. 그래서 아니다이gy. 저희는 걷다가 amor хirk 2일 7일 6일 10분씩 엎은 탕웨이.